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가감없이 제 감상을 이야기하고 토로와 같이 나누는 소마 씨땀입니다. 저는 소마 씬 50일이고요.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제가 리뷰를 잘 안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는데요. 오늘 상영관에 가서 아침에 봤습니다.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영화의 감독은 양영희 감독입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양영희 감독이고요. 양영희 감독은 사실 연출 경력에 비하면 영화 편수가 많지 않은 감독입니다. 여기 필모그래피아 총 4편의 영화 나오는데 3편은 다큐멘터리고 한편은 극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들은 모두 양영희 감독 본인과 연관이 있는 가족들, 가족사에 해당되는 인물, 그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영희 감독을 크게 알렸던 디어 평양의 경우에는 본인의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영희 감독의 아버지가 사실 좀 특이한 인물이고요. 이 가족사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게 또 한국, 남한이나 북한에서 모두 이야기하기 힘든 자이니치, 제1동포들이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양영희 감독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조총연계에 해당되는 인물들이고요. 디어 평양은 이미 작고하신 양영희 감독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일부 장면이 스포와 이데올로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영희 감독의 두 번째 영화는 북한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인 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영희 감독의 이 세 오빠는 모두 지금 북한에 북송이 됐죠. 그 일본에 살다가 북한으로 이주해서 살게 됐는데요. 이 오빠들입니다. 양영희 감독 실제 오빠들이고 그 중에서 큰 오빠는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양영희 감독은 이제 이 북한과 일본의 제1동포들에 관련된 영화들을 만들면서 사실 일본에 입국, 북한에 입국할 수가 없는데요. 그 오빠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굿바이 평양은 그 자신의 오빠의 딸인 선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고 아마도 이 영화가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영희 감독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극영화 한 편을 연출했는데 이 영화가 이제 그 당시 개봉을 했던 시기에 상당히 일본 영화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가족의 나라라는 영화고요. 이 진짜 양영희 감독이 아니면 얘기하기 힘든 3개월간 북한에 살다가 북송되었다가 3개월 만에 3개월간의 기간 동안만 그 치료 목적으로 일본에 오게 된 오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안도사쿠라가 이제 동생 역할을 하고 있고 아라타가 이제 오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익준 감독이 이제 감시원으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극영화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받았는데요. 이런 좀 무거운 주제의 영화들이 참 현대 최근의 관객들한테 판형받게 참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양영희 감독의 실제 어머니 고령의 어머니 생존해 계신 어머니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수프라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께서 사위가 오면 요리를 해줄 그 요리 바로 이제 이 백숙의 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닭 수프가 되는 거죠. 백숙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가족의 교류라든가 상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는 어머니가 결국 왜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초년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삶에 대한 일종의 추적극이기도 합니다.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역사를 역사의가 당연히 끄집어내지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수프와 이데올로기의 경우를 보시면 일단 영화의 시작점은 이제 어머니의 좀 멀쩡했던 시절에 2015년도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알차이머에 이제 시달리시게 됩니다. 현재도 이제 병을 앓고 계시는 뇌경색 때문에 이제 입원해 계셨다고 하고요. 계신데 이 장면은 사실 시작을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감독 본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그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어머니가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삼 이야기 그러니까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자신이 목격했던 그 비참한 사삼의 현장 제주에서 벌어졌던 사삼의 현장에 대한 기억을 지금 토로하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삼의 기억이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앞부분에 던져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이 사삼의 기억이 얼마나 개인을 짓누르고 개인의 전체 이 어머니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일단 양양이 감독은 뭐 굉장히 어쨌든 이 관찰자 대상이 되는 본인의 어머니와 매우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직접 접근이 쉬운 상황의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도 앞부분에 이제 아까 아버지가 잠깐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양양이 감독한테 어 그 결혼을 해라 제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인과 일본인이 안 된다. 미국놈하고 일본 놈하고 안 된다. 그렇게 조선 놈이랑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어 있었는데 어쨌든 양양이 감독이 뭐 그동안 연애를 뭐 했었겠지만 그동안 이제 결혼할 상대를 찾지 않았던 거죠. 인사드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반대했었던 일본인이랑 지금 교류를 교제를 하고 뭐 이제 결혼인지 동거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에 거의 부부 남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카오루라고 하는 일본인인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연세가 뭐 나이가 있으시지만 30대 중년의 남자입니다만 일본인이지만 굉장히 그 어머니한테도 살갑게 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사실 이 영화 속에 보여지고 있는 이 신단 일본의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돌아가신 양반들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아버지하고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제 사진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을 다 이제 그 세 아들들을 모두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북한에 찾아가서 이제 보내고 북한에 계속 돈을 보내면서 돈이나 뭐 생필품 같은 걸 보내면서 살아가시던 거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송 사업에 대한 얘기를 쭉 하려면 너무 이것도 방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얘기하기는 좀 깁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의 상응을 본인도 트라우마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실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축위원 활동가였기 때문에 사실 그 아시다시피 60년대에 이미 사사망쟁을 겪었던 이 두 어머니 양영희 감독의 부모님은 모두 사사망쟁을 겪었던 제주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겪었고 아버지도 이제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없는 거죠. 남한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사는 이제 자인인치로서 북한이나 남쪽을 선택해야 남한을 선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들은 이제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남한에 비해서 좋은 국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물론 뭐 나중에 아니라는 것은 양영희 감독의 다른 영화들에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북송이라고 했었던 한때 그 사업에 적극 참여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은 흘렀고 딸은 나이가 먹고 결국 그 양영희 감독 자체가 외동딸처럼 키워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는 이제 오사카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계속 살아생전에 계속 그 물품을 보내주면서 지원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북한의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어머니의 동생도 북한에 갔다고 그래요.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을 모두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그 양영희 감독도 뭐 조선학교를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북한식 애국 교육을 좀 많이 받았던 건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가 그 하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미국에서 유혹도 하고 이러면서 다른 길을 간다고 합니다. 감독 스스로는 이제 어떤 정부도 믿지 않는 상태 아나키스트랑 비슷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양영희 감독은 자신의 오빠들을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강제로 북한에 보내버린 아빠와 엄마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움과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영화에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엄마의 인간적인 모습을 영화에서 앞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나이든 딸이 52세죠. 나이든 딸이 오히려 나이 어린 일본인 사이를 데리고 왔는데 일본인 사이가 또 살갑게 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백숙이라고 하는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교류를 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등장하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오히려 행복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그냥 뭐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화의 중반부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머님의 병세가 짙어지게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사삼의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매가 진행되는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 기점을 해서 뭐 고령이시기도 하니까 병세가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영화에 보면 그걸 쭉 보여주진 않지만 치매가 이제 점점 그 알츠하이머가 심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이거든요. 깜빡깜빡하다고 그러는데 이 장면에서 본인이 이제 막 계단 올라가면서 실제로 북한에 있거나 이미 사망한 남편이나 오빠들을 찾는 이미 같이 있지 않은 가족들 그리고 동생을 찾는 뭐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병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북에 있는 가족들을 찾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프와 이데올로기의 이제 그 사삼의 기억들이 끄집어내는 내지는 겁니다. 영화는 이미 이제 병세기 좀 짙어져서 이 고향인 제주도를 한 번도 70년간 오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이미 조선적이라고 해서 이 제1동포들은 남한 또는 북한 또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조선적인 사람들은 사실 없는 국가의 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남한 대한민국 아니면 주로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없는 나라 이런 국적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남한에 이제 입국이 안 되는 거죠. 적선 국가 개념하고 또 유사한 면도 있고 뭐 조총려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이분의 사상 위령제를 그 기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북한 그 이 처음으로 자기가 살았던 제주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어머니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감독 양경희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그런 기억들 통해서 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 사삼의 트라움이 얼마나 시달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숲으로 시작해서 이 평범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역사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측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선택을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왜 자이니치 중에도 왜 이 양경희 감독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왜 북한의 사업을 지지하고 오히려 이제 실제로 자이니치 중에 영화에 언급되지만 90%는 다 남한 출신인데 왜 그런 일을 벌였는가 그것은 이제 역사에서 보여줬던 뭐 사삼의 문제 그 다음에 뭐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제일 동포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이 이런 삶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그런 해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프와 이데올로기에서 이 어머니의 이렇게 웃는 모습은 결국 무슨 이 모습 이 장면에 나타나는 건데 딸이 이제 이런 결혼을 기념하는 사진 이 속에도 이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웃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프로 상징되는 그런 이런 뒷모습 이념이나 국가 이런 걸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중시되고 행복을 주는데 현실 그 자신들도 원했지 않았던 어떤 고통의 역사들로 인해 결국은 이런 역사를 그 사랑하게 됐던 뒷이야기들을 아주 담담하면서 또 마음 아프게 그리고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뭐 영화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보니까요. 뭐 특별하게 연출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사실 자이니치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결코 뭐 분노하거나 결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담담하게 이미 많이 나이가 드신 할머니의 모습이거든요. 이분이 18살 때 겪었던 사삼의 기억들로 인해 그 기억이 평생의 고통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담한 필치로 잘 그려져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캐릭터들이 양영희 감독도 그렇고 이 아라이 카오루라고 하는 이 양영희 감독의 반려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강정희 여사 어머님의 모습도 그렇고요. 뭐 일상적인 모습들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슬픔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 영화라서 또 뭐 그렇다고 또 아주 무겁기만 하지 않고 적절한 일상적인 유머 같은 것들이 또 들어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막 흔히 뭐 유튜브 세계에서도 빨갱이니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일방적인 상대방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그런 곳인데 한 개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기억들이 있으니까요. 그 고통의 기억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았고요. 아주 좋은 작품이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울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좀 찡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좀 안내드렸습니다. 조회수 많이 안 나오겠지만 이 감상을 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소마 50일이었습니다.